다음 시간에 만나요! 진짜 반으로 정확하게 딱 맞춰. 이 부분을 올릴게요. 왓더! 뭐 좀 이럴 수가 있어요? 딱 반이죠. 딱 반이죠. 콧구도 반, 여도 입술도 여도 하여튼 딱 정확하게 반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반으로, 그렇지? 조각하게 딱 이쪽. 알싸! 예? 헬로, 고지스. 아니, 지금 아니예요. 전혀 땀 길이 없어, 진짜. 푸석푸석한데. 오늘 쪽만 딱 이렇게 반 잘라가, 오른쪽. 운동하고 진짜 날씨가 더우면 딱 반 잘라가, 오른쪽. 커서를 찍을게요. 아무튼 윤상은 본격적으로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계란과 다른 고지етров에 앉아 Polinescobok입니다. 또는 계란과 다른 고지 deseo구에 손으로 애가 자리나. 이게 하반신 마비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하니까 많은 뼈가 자라가지고 신경을 딱 놀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언제 수술하신 거죠? 작년 9월달입니다 한 두 달 후에 그러신 거예요? 예예 두 군데를 하셨네요 다마돈 교감 신경 중에서도 흉추 1번하고 2번 사이 정도여서 신경이 어쨌든 손상이 됐다가 좀 자라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좋아질 수도 있겠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뭐 어떻게? 죽으면 이것만 해도 감사하게 땀나면 어때? 이렇게 따끔하게 쩔악하게 딱 만족